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정국이 육군 제호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료식을 마쳤다. 사진 속 정국은 숫자 59가 적힌 방탄 헬멧을 썼고 옆에는 숫자 60이 적힌 헬멧을 착용한 지민이 있었다. 두 사람은 수료식 후 약 1년 5개월간의 자대에서 군 복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육군 신병부대 조회 결과에 따르면 지민과 정국은 앞서 입대한 그룹 내 맏형진을 따라 제호보병사단으로 전속된다. 두 사람은 동반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예정 전역 1인 5는 2025년 6월 11일까지 자대 생활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RM은 오는 18일 강원도 화천 소재 육군 제15호병사단으로 전속된다. B는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3주간의 특임 군사경찰과정 교육을 마친 후 자대 배치 받을 예정이다. 한편의 자대 배치 받을 예정이다.